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입니다. 오늘은 고급 실버타운 탑9 우리나라 실버타운 중 1위부터 9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고급 실버타운 9곳을 보증금과 생활비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9위는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입니다. 이곳은 강남 자곡동에 있습니다. 5개 타입의 주택이 있습니다. 2억 3천만원 정도 주택부터 4억 4천 6백만원까지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가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시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지 정확합니다. 그중 분양가 2억 3천 주택이 50세대로서 가장 많아서 이 주택을 1인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았고요. 4억 4천 6백만원 정도 하는 주택은 15세대로 이곳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 기준 주택으로 정해서 상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50세대가 사시는 53.45 A타입 주택은 분양가가 2억 3천 정도 됐고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생활비는 13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60식이어서 그것을 90식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생활비는 160만원 정도 됩니다. 가장 면적이 큰 주택인 103.14 A타입 15세대가 사시는데 이곳은 분양가 4억 5천 정도 되고요. 2인 생활비가 25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60식이기 때문에 90식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두 분 생활비가 296만원 정도 됩니다. 이곳은 월 60식 의무식이고요. 8위는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입니다. 이곳은 7개의 다른 타입의 주택이 있습니다. 분양가로 2억 6천 4백부터 5억 8천 3백만원까지 7개의 주택이 있고요. 그중 3억 9천하는 주택이 78세대로 가장 많이 사셔서 이것을 1인 기준으로 정해 보았고요. 5억 6백만원인 164 A타입의 주택이 48세대로 그 다음으로 많아서 이것은 부부 기준으로 정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78세대로 가장 많이 사시는 119 A타입 주택은 분양가 3억 9천이었고요. 이것이 입주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생활비로는 175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60식이어서 90식으로 환산했을 때 196만원이 됩니다. 48세대 사시는 164 A타입 주택은 보증금 5억 6백만원 정도 되고요. 2인 생활비가 263만원 정도 됩니다. 90식으로 환산했을 때 생활비는 305만원 정도 되고요. 이곳은 60식 60기가 의무식이고요. 2인 입주하실 경우에 1인에 비해서 관리비 30만원이 추가되고 1인 식대에 42만6천원이 추가됩니다. 합쳐서 72만6천원이 추가됩니다. 최소 거주기간은 3년이고요. 7위는 성북 노블레스 타워입니다. 이곳은 18평부터 45평까지 서로 다른 면적에 10가지 주택이 있고요. 보증금은 3억 3천에서 7억까지 있습니다. 그중 28세대로 비교적 세대수가 많은 18평형 주택을 1인 기준 주택으로 정해보았고요. 보증금 3억 3천입니다. 그 다음 52세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살고 계시는 33평형을 부부기준 주택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곳의 경우는 보증금이 5억 5천만원입니다. 1인 기준 18평형의 경우에 1인 생활비가 115만원 정도 되고요. 부부기준 33평형의 경우 2인 부부 생활비는 212만원입니다. 이곳은 45식 의무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시설 감가 삼각비를 따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 1인인 경우 1500만원, 부부가구 경우는 5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을 내시게 되고요. 이것을 6년 동안 감가 삼각합니다. 6년 이전에 나가실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서 잔여 금액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것을 공파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달 1인으로는 21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부부기준으로는 금액이 28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곳의 특징은 전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작은 것은 63%인데 아주 높은 것은 76%까지 전용률이 높고 입주 연령 제한이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18평형의 경우 90식으로 환산한 생활비는 170만원이고요. 33평형의 경우 90식 환산 생활비는 308만원입니다. 6위는 인천에 있는 마리스텔라 실버타운입니다. 24평형과 35평형 두평형이 있고요. 계약기간이 3년과 6년이 있는데 보통 3년 정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3년 보증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4평형의 경우에 세대당 보증금은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35평형의 경우에 3년 계약기간 보증금이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공파는 작은 평형인 24평형을 1인 기준 주택으로 정해보았고요. 생활비는 1인 143만원 정도 되고요. 부부 세대의 경우에 조금 넓은 35평형 B타입으로 2인 생활비가 24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45식이 의무식입니다. 90식으로 환산했을 경우 1인 기준 보증금 2억 5천에 월 생활비 175만원이 되고요. 부부 기준으로 보증금 3억 6천에 90식 환산 생활비는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45식 의무식에 1식당 7천원의 비용입니다. 5위는 수원 유당마을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버타운이고요. 이곳도 여러 평형이 있는데 작은 것은 15평, 큰 것은 42평형까지 있고요. 그 중 가장 작은 15평형은 보증금이 1억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42평은 보증금 2억 9천만원입니다. 이곳은 90식 의무식이고요. 공판은 25평형을 1인 기준 주택으로 정해보았고요. 보증금은 1억 8천이고 1인 생활비는 2백 12만원입니다. 이것이 90식입니다. 부부 기준 주택의 경우에는 30평형을 정해보았고요. 보증금 2억 5천 5백만원이고 90식 환산 부부 생활비는 3백 32만원입니다. 4인은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강남 자곡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22평부터 49평까지 11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에서부터 9억 8천만원까지 있고요. 9억 이상의 주택이 34세대 정도 있습니다. 공판은 75세대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30평형 C타입을 1인 기준, 부부 기준 주택으로 정해서 순위를 비교해 보았고요. 보증금은 5억 8천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인 생활비 208만원, 2인 생활비 288만 5천원인데 이것은 60식 의무식이고요. 90식으로 환산할 경우에 1인 생활비 236만원, 부부 생활비는 345만원입니다. 이곳은 60식이 의무식이고요. 더 시그넘 하우스는 보증금과 생활비를 조정해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목돈을 내고 생활비를 줄이고 생활하실 수 있고요. 목돈이 좀 부족하시고 연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생활비를 조금 내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더 시그넘 하우스에서 가장 넓은 49평형의 경우에 보증금이 9억 8천만원인데요. 이곳에서 생활하실 경우에 90식으로 환산한 생활비는 1인 324만원, 부부 400만원이 됩니다. 실버타운 순위 3위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이곳은 3억 2천 5백만원 주택부터 14억 8백만원 주택까지 있습니다. 그중 3억 2천 5백만원 숙소가 가장 많은 88세대가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공판은 1인 기준 주택으로 비교를 해보았고요. 5억 7천 100만원 주택이 60세대로 그 다음으로 많아서 이 주택을 부부 기준 주택으로 정해서 다른 실버타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88세대가 사시는 83.06A타입 주택의 경우 보증금 3억 2천 5백만원 정도고요. 1인 가구 생활비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60식이어서 이것을 90식으로 환산하면 월 생활비는 218만원 정도 들고요. 60세대 사시는 159.98A타입 주택의 경우 보증금 5억 7천 100만원이고요. 부부 2인 생활비 340만원 정도 되는데 90식으로 환산하면 378만원 정도 됩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보증금을 내는 숙소가 있습니다. 보증금 14억 800만원이고요. 이곳에서 생활하시려면 90식으로 환산했을 때 428만원의 생활비가 됩니다. 이곳은 총 254세대 중 한 3분의 1 정도 되는 75세대가 회사 임대분이고요. 179세대는 개인 분양분입니다. 60식이 의무식인데요. 한 18만원 정도 추가하면 90식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 순위 2위입니다. 삼성 노블카운티가 두 번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0평형부터 72평까지 총 10가지 주택이 있고요. 30평형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경우에 2억 3천만원 정도 보증금이고요. 72평형의 경우에 11억 2천만원 보증금입니다. 만약 30평형 2억 3천 보증금을 기준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비싼 실버타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72평형으로 했을 경우 보증금 1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곳이 되겠죠. 그래서 실버타운끼리 비교가 어려운 곳입니다. 인위적으로 가장 적은 곳을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면 순위가 왜곡이 되겠죠. 공판은 이곳에서 중간 정도 되는 46평형 기준으로 다른 실버타운과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곳의 보증금은 6억이고 90식으로 환산한 올 생활비는 1인 370만원 부부 539만원입니다. 공파티비에서 작년에 이곳이 90식 의무식이라고 했는데요. 살고 계신 분께서 전해주신 바에 의하면 의무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요. 60% 정도 이상은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삼성노블카운트에서 가장 보증금이 비싼 주택은 11억 2천만원 되는 주택인데요. 90식으로 환산한 생활비는 1인 434만원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603만원 정도 생활비가 됩니다. 이곳은 계약기간 3년이고요. 보증금 반환식과 반액 상각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월세 75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공파가 이 비용을 다 감안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90식 식비는 71만원이고요. 우리나라 실버타운 1위 더클래식 500입니다. 이곳은 보증금 9억원이고요. 계약기간 3년에 월 이용료 167만원. 여기에 공동관리비 213만원. 세대관리비 평균 30만원. 일식당 13,000원입니다. 의무식은 20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의무식 기준으로 월생활비는 1인 436만원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462만원의 생활비가 됩니다. 다른 실버타운과 비교를 위해서 90식으로 환산한 생활비는 1인 527만원, 부부 64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9위까지 우리나라 실버타운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2순위는 부부 생활비를 90식으로 환산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1위는 더클래식 500이 생활비 644만원이고요. 2위는 삼성노블카운티 539만원. 3위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378만원. 더시그넘하우스가 4위로 344만9천원. 5위 수원유당마을 332만원. 6위 인천 마리스텔라 309만원. 7위 성북 노블레스 타워 308만원. 8위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305만원. 9위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296만원입니다. 90식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실버타운에 의무적으로 되는 최저 생활비가 되겠죠. 의무식 생활비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45식이 의무식인 경우에 생활비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462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순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인천에 있는 마리스텔라와 수원의 유당마을은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2억대와 3억대의 보증금을 내고 있고요. 서울 지역의 다른 곳들은 대략 5억에서 6억 더클래식 500은 9억의 보증금을 내고 생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실버타운 상위 9곳의 보증금과 월생활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아야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중저가 가성비 실버타운 TOP10 10위부터 19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파티비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파티비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